아무도 없군 여긴 비었다 도착 다음 타겟 위치는 C포가 해제됐다 다시 간다 C포를 설치했다 이제 녀석들은 끝났어 이곳은 깨끗해 머조리들은 처리했다 공격 계속 엄호해 내가 간다 엄호해 이 정도는 나도 한다고 오호 이 순간을 기다렸다 죽음으로 사죄해라 로제 니가 보고 싶구라 분하다 타겟 제거 이제 저 이름은 명단에서 빼 타겟 발견 목표물이 저기 있다 폭수의 시간이다 고통 속에 죽어라 컨디션 좋은데? 그래 이거야 뒤로 물러서 폭수는 잠시 잡아주라고 이쪽이야 서둘러 언제 오는 거야 이거나 먹어라 터져라 지옥으로 꺼져 따라와 내가 앞장선다 녀석들에게 복수할 때가 왔다 빅토르 기다려라 다들 준비하라고 폭탄 조심해 여기서 죽을 거야 타겟이 코앞에 있다 출발해 좋았어 이래야 확실하지 같이 싸우자 자 혼자서는 힘들군 늦었잖아 드디어 만나는군 다음엔 박살내주마 운 좋은 줄 알아라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준비는 끝난 것 같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러니 죽는 거야 계획을 다시 짠다 다음 기회를 노린다 여기서 제거한다 여긴 네가 맡아 들어와라 가만히 있어줄까 개인 확인 정비해 하아 잠깐 숨 좀 돌리자 그쪽은 어때 잘하고 있나 이제 용서해줄게 내가 포기한 줄 알아 알겠는데 내게 명령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복수의 칼을 받아라 복수의 칼을 받아라 복수의 칼을 받아라 내 검은 피할 수 없지 빠르게 간다 하고 들어 볼까 다 터지면 죽는 거 몰라 집중해 여기로 모여 여기만 뚫으면 돼 뚫고 간다 뭐해 안 가고 먼저 가라 저격할 곳을 찾아 저격할 곳을 찾아 엄폐물에서 대기 벌써 끝인가 다음은 어디지? 다들 고생했다 그 후에 똑바로 끝 끝 나 너 고생 그 결정 그 에 하아 나 액 배